이혼, 아내, 대신 아이, 우리 오적으로 너, 당신 따위 누구에게 가도 상관없지만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. 오, 잠깐! 그대로 있어. 움직이지 마. 정말 6개월 전이랑 변해도 너무 변했어. 너 왜 그래? 속이 메스버리고 어지러워. 생리한 지 얼마나 됐어요? 언제 생리했냐고. 이 새끼가 이젠 애까지 진시켜! 아빠도 그렇게 살았잖아! 야, 이 놈에 계시면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돼? 아프다더니 쓰러졌나. 아빠, 정말 미안. 전화로 했어도 돈은 부쳐졌을 텐데. 아니요, 수술 끝내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 여기 머무르겠어요.